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학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6년도 9월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 우리 빈칸 있는 지문부터 읽어보고 해보도록 할까요? 자, those conclusions, 그러한 결론들은요. Go against, 자, go against 뭐죠? 그렇죠? 반대된다는 얘기예요. Go against, 반대됩니다. 자, a linguistic view, 언어학적 관점에서, that the structure of language, 뭐예요? 말의 구조가 네모, 빈칸하다는 것은요. 뭐죠? 그렇죠. 이 언어학적 견해는 견해와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지금 이 결론들과, 뭐예요? 이 빈칸은 서로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렇죠.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앞에 내용 쭉 읽으시면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건 뭐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셔야, 아, 그 결론이 나왔는데, 그거는 언어학적으로는, 언어학적 견해에서는 아,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위에 쭉 읽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거, 그리고 반대말 찾아보도록 할게요. 좀 긴 글인데, 그래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페라 singers에요. 오페라 가수들이나, and dry air, don't get along, 뭐죠? 건조한 공기는 서로 get along,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오페라 가수들은 뭐가 필요해요? 아, 그렇죠. 습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in fact, 사실요. The best professional singers, 뭐죠? 가장 최고의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음악가들, 성악가들은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humid settings, 습한 환경을 요구해요. 뭐 하도록? 도우려고요. 그들의 achieve, 성과를 위해서. 즉, 노래하려면요. 습한 환경이 필요해요. 뭘요? The right pitch, 정확한 pitch, 정확한 음조를 맞추려면요. 만약에요, the amount of moisture, 뭐죠? 수분의 양이, 공기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이 영향을 준다면, 뭐에 영향을 줘요? 음악적 성조에 영향을 준다면요. linguist, 밑에 linguistic 나왔죠. 언어학적인 건데, linguistic, linguist 하면, 그렇죠. 언어학자, in, 이 사람은요. wondered, 궁금했어요. 이렇다면, has that translated into, 뭘로 해석될 수 있어요? The development, 어떤 발전으로. Of fewer tonal language, 그렇죠. 더 성조가 적은 언어로 발전할 수 있을까? In locations lacking moisture, lacking moisture란 뭐예요? 그렇죠. 수분이 적은 지역에서는 톤의 다양성이 줄어들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걸 다시 해볼게요. 가수 같은 경우에는요, 혹은 오페라 뮤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성조가 더 다양하게 사용되겠죠. 맞나요? 네, 그런데 이 성조의 다양성은 뭘로부터 온다? 그렇죠. 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언어학자는 생각한 거예요. 어? 성, 그러면 습한 지역에서는 성조가 더 많은 언어가 있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성조가 덜 있는 언어가 서로 형성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괜찮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할 거예요. In tonal language, 뭐예요? 성조가 있는 언어들이에요. Such as Mandarin Chinese, 중국어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어에는 사성조, 혹은 육성조 있다고 하죠. 성조가 있는 언어에서는요. The same syllable spoken at a higher pitch, 뭐예요? 같은 음조인데 더 높은 성조로 가는 거죠. Can specify, 특정할 수 있습니다. A different word, 더 다른 단어를요. 무슨 얘기예요? 자, 중국어를 안 해본 사람이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 라고 말했으랑 아, 라고 말했을 때 혹은 아, 라고 말했을 때 서로 다른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아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해볼까요? 아, 아, 혹은 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예요? 다 아, 라고 표시되지만 성조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질 수 있다. 괜찮나요? 좋은 설명?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계속 봅시다. 만약에요, spoken at a lower pitch, 더 낮은 성조로 발음된다면 지금 말한 게 그거예요. 괜찮죠? 자, in a survey of more than 3,007 languages, 뭐예요? 3,700개 이상의 언어들을 조사한 결과 그는 알아냈어요. That year 알아냈죠? Those with complex tones 이렇게 톤이 복잡한 것은요. 더 발생합니다. 덜 발생하네요. 어디에서요? Frequently in dry areas. 뭐예요? Lacking moisture 한 지역. 어디? Dry 한 지역이겠죠. Then, in humid ones.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습한 곳에서 더 다양한 성조가 나타난다. 괜찮나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Overall, 게다가 Only one in three, 30 complex tonal languages flourished in dry areas. 뭐예요? One in three, one in three 하면 3분의 1, non-tonal language 가요. Appeared in those same regions. 뭐예요? 그렇죠. 다 dry 한 지역에서만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가? 톤이 낮은, 혹은 톤, 아 낮은 미안해요. 톤이 적은. 성조가 적은 언어들이 건조한 지역에서 발견된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의 발견은. 그렇죠. 지금 환경에 따라서 성조가 많은 언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성조가 적은 언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요. 이러한 결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대가 돼요. 뭐와? 그렇죠. linguistic, 언어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게 언어가 발생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이 언어의, 언어학의, 미안해요. 앞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 환경이 언어의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요? 1번. Can be acquired through repetition. 반복에 의해서. 아니죠. is independent of its environment. 환경과는 독립적이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우리 반대되는 거. 얘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얘는 반대되는 거니까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봐볼까요? Can change gradually over time.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점진적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 없고요. 4번, affect. 영향을 줍니다. How we see the world.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언어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 아니고요. 5번, as influenced by musical pitch. 위에 음악이 나왔다고 해서 음악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요. 음악은 단지, 아, 그렇죠. 우리가 왜 이 연구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건지에 관한 인트로였어요. 자, 괜찮나요? 우리 지금 글을 쭉 읽다 보면요. 여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바꿔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아, 연구 결과가 이렇구나. 근데 연구 결과는 반대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천천히 글을 읽으면서 아, 어떤 흐름으로 가는구나 를 연습하셔야 나중에 고3 때도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다음 문제에서도 함께 또 빈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광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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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